이 작품은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. 이 무지갯빛길 나는 노란 계열의 이거는 한지를 205본드를 담아서 바른 다음에 파라핀 처리를 했습니다. 일일이 네모 모양으로 해갖고 그라데이션으로 주었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 한약재를 사용을 해서 일일이 다 붙였습니다. 그래서 둥근 모양의 작은 지구, 큰 우주의 지구를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 행복한 지구를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.